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많이 검색된 종목,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그에 따른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HBM 등 AI 하드웨어의 강세가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일부 상승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1위가 이스트소프트, 가장 많이 검색됐고요. 비트코인이 계엄 선포 이후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었죠. 그리고는 다시 99,000달러선까지 올라서며 강세를 보이자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한화 투자증권 10%대 상승.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상승폭을 확대하며 VI도 발동됐었는데 지금은 큰 변동성과 함께 2%가량 하락하며 그 이유를 찾고 싶으신 것 같아요. 검색 많이 됐고요. 의료 AI 상승에 시동이 걸렸죠. 룬잇도 검색됐고. 건설 중소형주가 반응을 해서 이 섹터 왜 오르지 하고 봤더니 일부 종목이 견인하는 거였더라고요. 동신건설.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정치 테마주 가운데 A텍도 거론이 돼서 잠시 후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테크윙. 반도체가 위기 시장에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분위기로 좀 든든한 시장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재료 안고 오르죠. 셀비온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화 투자증권으로 이야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는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 매각 우려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화 투자증권이 10% 급등을 유지하는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기관 매수도 오거래를 연속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기술투자면 비트코인 관련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쪽에서 하락이 나오니까 한화 투자증권 쪽으로 좀 더 시세가 붙을 가능성도 저희가 열고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기술투자가 어제 보니까 두나무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업비트의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매각이 오히려 좋을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업비트 거래대금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화 투자증권의 지분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기술투자가 사실 탄력성이 좀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한화 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느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보시다시피 기술주가 조정이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도 하루 샀다가 하루 팔고 하는 이런 단발성 수급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조정세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는 한화 투자증권이 한 번 더 이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주도 일각에서는 테마성으로 많이 보고 직접 투자라지 관련두 투자해서는 위험하다라는 말도 있어서 한화 투자증권 이야기는 지금 들어봤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그 안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매력만 부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앞으로도 좀 더 시세를 분출하면서 우리의 관심 권역에 들어와도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사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서도 은행에서 돈 예치금을 빼서 지금 업비트에 계좌를 개설하고 비싸면 계좌를 개설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조정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 장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장세가 나오게 되면 메이저코인은 좀 조정이 나와도 이런 중소형 조, 소위 말하는 코스닥인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코스닥 종목 같은 게 바로 이제 가상화폐에서는 알트코인인데 이 알트코인이 강세가 나오면 당연히 수수료를 먹고 사는 업비트나 비싸움의 거래대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투자증권의 주가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더 오를지 더 빠질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측을 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방금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뷰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참 어지럽게도 하면서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또 웃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쪽이죠. 정치 테마주입니다. 두 종목이나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 테마주 위험한 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할 걸 정치라는 걸 저희가 들어 알고는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배경이 있겠죠? 일단 동신건설이 대장 주장거든요. 지금 야당 대표 관련한 주식들이 민주당 대표 관련한 주식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대선주의 주식의 꽃은 대선주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테마주 중에서도 대선주가 상당히 수급 쏠림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고를 외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올해 주식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어제 어떤 시장의 패턴이라든지 정치 테마주의 패턴을 봤을 때 광기를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점상을 두 번이나 오늘도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대장의 일성건설이나 코나아이, 에이텍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요. 어떤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회 문제나 이런 것이 터졌을 때 관련 주식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상기업용 사태로 인해서 빠른 해제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을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시나리오가 어쨌거나 그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정지가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임하고 몇 달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탄핵이 확정이 되죠. 그리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기대선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 야당 대표, 거대 야당 대표는 이재명 테마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신건설이 대장이고 약간 점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조정이 나오면서 일선건설도 오르다가 좀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소추안 표결이 6일에서 7일 정도니까 주말 정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내일까지 하는 게 적합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표결과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내일까지만 매매하고 6, 7일에 개표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좋고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 의석이 192석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이제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적어도 내일까지 정도만 매매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또 판단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고수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한다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리포트 종목 가운데 오늘 많이 참고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자로 발행된 리포트 가운데 검색 1위로 가장 많이 된 건 기아였습니다. 눈에 띈 게 오늘만 5개고요. 전거래일 어제는 19개 리포트가 발간이 됐었더라고요. 시장에 주목한 이유가 있었죠. 불확실성에서도 밸류업 공시가 호재로 자격이 됐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설비 투자로 성장력을 확보했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아였고요. VT는 요즘 리포트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은 하나증권 리포트를 발췌해봤는데요.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더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확장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여전히 좋은 여건. 조선과 전력기기는 25년에도 맑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주환원 이야기가 기아에서도 나왔는데 해당 그룹사에도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판단 더해지네요. 신한투자증권에서 퓨처캠 리포트 발행했는데 전 세계가 주목한다. 곧 임상 이상 최종 발표하고 3상 계획도 공개한다. 이걸 좀 눈여겨보자라는 분석입니다. 신세계푸드인데요. 올해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내년은 기대감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잘 나오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VT부터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좀 하락인데요. 어제 참 부진했던 시장에서도 4% 급등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전거래일 월요일이었죠. 27% 종가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약부화권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VT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장품 쪽은 최근에도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수출이 역대급이다라고도 나왔고 VT 리드샷에 대한 상품성이 굉장히 유통망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매출이나 어떤 환율 효과를 입어서 더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포트 내용을 보더라도 매수기간이 바위이고 목표가 4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가 3, 4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3일 정도에 아마 기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상승이 27% 정도 이렇게 고가마감을 했던 것 같고 4일 어제에도 연속으로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에서 나왔던 게 사업 방향성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제 오버행 이슈가 이게 12월 2일경에 해소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리드샷 히트 상품이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4분기도 최대 실적이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게 리포트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그동안 일본이랑 국내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인데 지금 유럽, 미국, 중국 할 거 없이 확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라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신 VT였고요. 그럼 퓨처캠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발행된 신안의 의견을 확인해보면요. 글로벌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민용 연구원이 작성한 리포트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용 좀 들어볼게요. 일단 그 내용이 임상 2상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바이오텍들을 대비해서 약물이 좀 상대적으로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 반응률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총 4조원 유지 중인 제눅스를 대비해서 우위를 좀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내년 1분기 중에 임상 3상을 진입 예정이거든요. 이게 아마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사실 퓨처캠에 대해서 주주서안을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요약을 해드리자면 중요한 평가지표가 PSA 반응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학적 치료평가에 따른 객관적 반응률인데 경쟁사 대비에 우수한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 부작용도 현저히 낮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 FC-705의 개발 결과를 지켜보면서 베스트인 클래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전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페트론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었고 제약바이오는 어쨌거나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는 게 맞는데 실적으로 증명이 돼서 임상이 발표가 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매매를 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다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된 종목과 참고하신 리포트 종목 토대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정보일 뿐입니다. 투자에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투자에 나서도 괜찮은지 스스로 또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적절하게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돌딩스의 권영우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